한글자막 by 한효정 먼 길 고생하셨습니다. 네, 두드리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거 이제 좀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2차전지 하위 분야는 어떻게 나뉘고 또 관련 산업들은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십시오. 많은 분들 이미 잘 아실 것 같은데요. 2차전지는 충전과 방전을 반복해서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지를 의미하고요. 기술적으로는 양극과 음극 간의 전압차를 통해서 전기를 생성하고 저장하는 그런 전기기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위 분야 말씀하셨는데 흔히들 4대 소재라고 합니다.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이 있습니다. 양극재는 배터리의 전압과 용량을 결정하고요. 음극재는 수면과 충전 속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분리막과 전해질은 사실 안전성과 관련이 높은 소재들인데요. 분리막은 양극과 음극을 분리해주고 그다음에 전해질은 양극과 음극 사이에 리튬이온이라는 물질이 지나갈 수 있도록 돕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좀 기술적인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전방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4대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후방산업, 그러니까 2차전지의 수요산업은 크게 보면 IT기기 무선가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전기차, 전기자동차, 그리고 에너지 저장장치, ESS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IT기기용 소형 배터리가 사실은 2차전지 시장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친환경 추세에 발 맞추어서 전기자동차가 2차전지 시장을 지금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글로벌 2차전지 시장, 간단하게 전망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고 출발할까요? 저는 이제 수요 측면, 공급 측면, 그리고 정책 측면에 대해서 조금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최근에 유럽의 전기료가 급격하게 올랐고요. 또 유럽 일부 국가의 전기차 보조금도 줄었습니다.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최근 몇 년간 나타났던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견조한 수요 증가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따라서 2차전지 시장도 내년에도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공급망이 차질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2차전지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급망 문제가 개선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최근에 생산 캐파를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인데요. 주요국들이 최근 배터리가 첨단 산업이라는 인식 속에서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산업 정책을 적극 펴고 있습니다. IRA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네요. 이런 어떤 정책 변화가 주요국의 정책 변화가 2차전지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데 특별히 주요 시장에서 현지 생산과 현지 조달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현지 생태계 조성 이런 게 트렌드로 자리 잡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어쨌든 내년도 2차전지 글로벌 시장은 고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요. 다만 이른바 배터리 공급망 재편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산업 분야들이 대개 먹구름이 껴있는데 2차전지는 좀 좋다고 해서 참 다행인 것 같긴 한데요. 올해 한번 정리해 볼까요? 2차전지 올해 일단 수출 좋았죠? 네. 수출 괜찮았습니다. 저희가 전망도 하고 산업용건이 전망도 하고 올해 수출을 한번 집계를 해봤는데 올해 수출이 작년보다 한 19.4% 증가한 103억 불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수출 증가율이 한 15% 정도 됐으니까 올해가 작년보다도 더 좋았던 셈입니다.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분야가 크게 성장하면서 배터리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미국이 우리의 최대 수출국인데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친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수요 확대가 크게, 전기차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 점이 우리 대미 수출, 2차전지 대미 수출 증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배터리 광물, 광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어떤 원재료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이 2차전지 수출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서 수출 금액 측면에서 좀 상승폭이 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기업들이 참 시첸말로 죽겠다고 지금 아우성인데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려울 때 경쟁력 있는 기업들 인플레이션 시기에 가격 증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또 경쟁 오히려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조사 결과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블룸버그 NEF라는 곳에서 조사 결과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2차전지 기업이 완성차 업체한테 납품하는 배터리 팩 가격이 2010년도 이후로 계속 감소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한 7%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신 인플레이션이 있었고 또 광물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가격 전가를 말씀하셨는데 가격 전가는 크게 보면 기업의 경쟁력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거래 기업을 상대로 한 어떤 협상력, 바게닝 파워에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차형 배터리 경우에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를 상대로 유일하게 협상력을 갖고 있는 제품군이 2차전지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2차전지 기업들이 현재 시점에서는 협상력을 가지고 있고 이걸 기반으로 원재료 상승분을 판매 가격에 반영을 시켜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국내 2차전지 산업 우리 기업들 사실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또 반면에 어떤 점이 좀 취약한 점인지 좀 한번 정리 좀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분명히 우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제품 군별로 나눠보면 IT 기계 들어가는 소형 배터리는 세계 1위를 계속 유지를 해오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형 배터리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중국에 이어서 2등인데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저장장치 ESS 분야도 굉장히 경쟁력이 높고요. 저희 산업연구원이 산업별로 경쟁력을 진단하는데 단순히 종합경쟁력을 뽑는 게 아니라 밸류체인을 그리고 밸류체인 별로 우리가 경쟁국에 비해서 얼마나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지 이런 거를 조사를 하는데 2차전지 분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가 바로 양산 능력, 제조 능력 그리고 제품 경쟁력입니다. 우리가 이 제품 포트폴리오를 잘 갖추고 있고 또 어떤 고도의 제조기술이 요구되는 중대형 배터리 분야의 생산에 저희가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지금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생산 캡파를 굉장히 늘리고 있으면서 일종의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조 부분의 경쟁력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상당히 진입 장벽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2차전지 산업이 전형적인 장치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자금력이 동원이 되는 대기업 말고는 사실은 진입하기가 힘든 그런 대표적인 분야인데요. 우리 이제 배터리 3사라고 하죠.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세 개 기업들이 투자를 차근차근 진행해 와서 굉장히 지금 상당한 어떤 수준이 올라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경쟁력이 취약한 분이어도 한번 여쭤보셨는데 저희 진단 결과에 따르면 가장 취약한 분야는 원재료 조달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달 부문은 국가별로 놓고 봐도 중국은 물론 일본에 비해서도 우리가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중국은 이제 잘 알려진 것처럼 광물의 어떤 채굴 그리고 정재련 분야에 있어서 사실상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이미 확보한 상태고요. 자기네 나라에서 나오니까요. 나오기도 하고 또 정재련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채굴은 어딘가에서 갖고 올 수는 있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추출하는 그거는 또 다른 곳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환경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앞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우리처럼 자원보유국은 아닌데 어쨌든 해외 자원개발 투자 경험이 오랫동안 진행된 게 있고 또 소재기업의 어떤 경쟁력이 우수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원보유국도 아니고 또 원재료 생산 기업이라든가 소재기업의 경쟁력이 경쟁국에 비해서 좀 취약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우리의 약점 아닐까 싶습니다. 대응 방안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배터리 원료나 소재에 대한 조달선이 특정국에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아주 높습니다. 지난주에 대한상공회의서에서 재미있는 보고서를 하나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배터리 핵심 광물의 특정국 수입 비중이 평균 77% 수준인데 이게 일본이라든가 중국, 독일 등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그렇게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입은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중국에 집중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또 이제 산업연구원이 무역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원재료 말고 소재, 양극재랑 응극재 같은 소재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총 수입의 61%가 중국에 집중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유럽과 또 미국이 어떤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식의 자국이 주도하는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이 공급망 다변화는 이렇게 금방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이제 기업 혼자만의 힘으로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업들은 광물 자원에 대한 해외 광물 자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요. 그리고 사실 해외 자원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력을 감당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부가 외교적으로 좀 풀 문제는 자원보유국과 어떤 외교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계속 구축한다든가 그다음에 정보 제공, 자금 지원 그리고 민관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이런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야지 이 문제는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다행히 최근에 산업부에서 배터리 얼라이언스라는 어떤 기구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이게 아마 광물 조달 이런 부분도 다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어떤 기구들을 통해서 공급망 다변화 이 부분을 조금 더 과감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소재기업이 개별적으로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새로운 시장 거래선을 잡고 이게 참 쉽지는 않겠군요.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네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무거운 얘기였는데 즐거운 얘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주변 보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만 들어가 봐도 충전 중인 전기차들이 참 엄청 많이 늘었어요. 요즘 특히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수는 참 좋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숫자로도 나타납니까? 네. 저희 산업연구원에서 집계를 해봤는데요. 올해 2차전지 내수가 작년에 비해서도 한 19% 정도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들어 새롭게 전기차 아이오닉 6, EV6 이런 신차를 출시를 했는데 이게 판매량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사실 숫자로 봐도 올해 1에서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 동기에 비해서 거의 50% 정도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차 판매에 대응하기 위한 2차전지 내수가 증가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이제 본격적으로 전망해보고 싶은데 우선 그 앞서서 대외 여건 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수출국 중심 정리해봤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미국이 제일 중요한 시장 아니겠습니까? 미국부터 한번 좀 볼까요? 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지금 우리의 2차전지 최대 수출국인데요. 그 한마디로 미국 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상당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침투율이라고 하나요? 전체 자동차 판매 대수 중에 전기차 비중 이게 미국이 작년까지만 해도 한 3%대였습니다. 그런데 올 들어서만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전기차 침투율이 5%로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미국 여건이 좋아진 것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 관련 정책 때문입니다. 작년인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2030년도까지 미국의 전체 신차 판매량의 절반을 친환경차로 전환시키겠다.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도 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 때 CAF이라는 일종의 내연차 연비 규제가 있는데 이걸 낮췄습니다. 트럼프 때. 그런데 다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이걸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정책이 되겠죠. 무엇보다 이번 8월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발효되면서 친환경, 더 나아가서 전기차 부문 지원에 대한 어떤 실탄이 마련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미국에서 전기차 그리고 2차전지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못지않은 시장, 유럽 별도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보조금 폐지 움직임도 있고 전반적으로 내년 경기 전망도 별로 밝지가 않고 전력 요금도 지금 크게 오르고 그러니까 전기차 수요에는 아무래도 방해가 되는 그런 요인들인 것 같은데 이게 우리한테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내년도에는 조금 유럽 여건이 나빠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우선 경기 침체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EU 집행위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내년도 경기 침체가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을 아예 담은 그런 경기 전망 보고서를 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전력 요금이 크게 올랐습니다. 전기차에는 당연히 전력 요금이 중요한데 아무래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 때문에 발생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보조금도 독일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 영국은 아예 폐지하겠다. 이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폐지 또는 완화 조치들이 지금 있어서 2차 전지 수요 여건이 일견 조금 나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조금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리면요. 독일하고 영국 같은 나라에서 보조금을 축소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배경이 다시 전기차에서 내연차 중심으로 돌아가겠다. 그런 거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들 정부가 지금까지의 전기차 판매 상승 추세로 볼 때 더 이상 보조금이 유효하지 않다. 이런 판단에서 작용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안 줘도 살 것 같다. 그렇죠. 오히려 전기차가 더 잘 팔릴 것 같으니까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보조금을 폐지해서 확보한 예산을 전기차와 관련된 인프라 대표적인 충전소가 있겠죠. 이쪽으로 투자하겠다. 이런 계획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유럽의 전기차로의 어떤 전환 이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은 문제는 경기 둔화 문제 그리고 전기료가 오른 이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쨌든 유럽 2차전지 수요가 둔화되면 우리도 어쨌든 수출 감소라든가 현지 생산 둔화와 같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한 가지 측면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 2차전지 시장에서 공급을 담당하는 주요 주체가 크게 우리나라 배터리 3사 그리고 중국 기업들 그리고 유럽의 신생 기업 노스볼트 이런 데 이렇게 세 가지 주체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유럽 기업인 노스볼트가 얼마 전에 독일의 베르대 지역인가요? 거기에 착공하기로 계획했던 공장 착공 계획을 철회를 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그게 이유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인식이 지금 원자재, 원재료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다. 이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책화가 되면 아무래도 유럽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유럽 시장에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차전지 들어가는 소재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겠죠. 특히 보니까 양극재 같은 경우가 원가 비중이 배터리 2차전지 중에서 좀 높은 것 같은데 2차전지 소재 4가지 말씀드렸는데 사실 양극재가 가장 원가 비중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양극재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극재는 양극 활물질, 바인더, 도전재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만든 소재인데요. 특히 양극 활물질이 중요합니다. 양극 활물질 구성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NCM 배터리냐, NCA 배터리냐, LFP 배터리냐 이렇게 좀 구분이 됩니다. 이게 NCM이 뭐냐면 니켈, 코발트, 망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광물의 구성에 따라서 양극 활물질에 어쨌든 양극재에 니켈, 리튬, 코발트, 망간과 같은 광물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양극재에 들어가는 광물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리튬은 2021년보다 거의 10배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니켈은 75%, 코발트는 2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양극재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실제로 배터리 3사의 3, 4분기 분기보고서를 보면 3사 모두 양극재 가격이 작년보다 거의 2배 정도 올랐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소재도 마찬가지겠지만 양극재 가격이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결국 광물 가격 전망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광물 가격이 리튬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광물 가격이 상당한 조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업계 전망은 내년에는 리튬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광물 가격이 하향 안정화 추세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가격도 떨어지긴 떨어질 텐데 문제는 2차전지 계약의 통상 한 3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시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광물 가격이 조정되고 있고 앞으로도 조정되더라도 이 반영은 이제 조금 시차가 걸릴 것 같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양극재 가격 높은 수준에 형성되는 것은 좀 계속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미국, 유럽 자세히 봤는데 전체적으로 수출 다른 데까지 다 이렇게 종합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내년에도 수출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저희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한 17% 정도 증가한 121억불 이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저는 미국 관련해서 IRA 말고 또 최근에 백악관이 발표한 배터리 원료 이니셔티브라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내용은 뭐냐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자국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건데요. 실제로 지금 미국에 있는 배터리 원료 소재 생산 기업들 20개사를 정해서 총 4조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고요. 그럼 Standing 융이 5-1-9ше 입니다. 우는 스프 trunk 10-150 에서 10-150